네, 욕심같아서는 지금 금은, 동매자를 다 땄으면 좋겠는데요. 캐나다의 모네트 선수가 들으면 서운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실력으로 보면은 거의 확실지 되지만, 쇼트랙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한 확신은 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효석, 김연곤, 안현수, 세계 최강의 선수들이 3명이 모두 출전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맞서서 캐나다의 모네트 선수, 이효석, 그리고 김연곤, 안현수까지, 마크 안드레 모네트 선수, 캐나다. 외롭겠어요? 캐나다 선수도. 소모로는 은근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일단 남자 총미터 우리 3명의 선수들이 좀 사이좋게 질주하면서, 캐나다의 모네트 선수를 좀 견질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정작 우리 선수들은 아마 속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경기에 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서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이효석과 안현수, 동료이자 라이벌 아닙니까? 네, 너무 비슷한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47, 148, 149, 우리 한국 선수들 앞서거니, 뒷서거니. 지금의 선구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먼저 지금 김연곤이 가장 앞쪽에 가고 있고요. 자, 안현수 선수 바깥을 툭 치고 나옵니다. 그렇죠. 안현곤이 치고 나왔습니다. 네, 부딪힘이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네, 약간 부딪힘이 있었습니다만. 아, 자꾸 이거 부딪힘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예, 부딪힘이 있는데요. 안현수가 가장 앞쪽, 그리고 이효석이 2위, 김연곤이 3위, 캐나다의 모네트. 우리 선수들끼리 부딪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 이 틈을 타서 지금 이효석이 앞으로 나섰죠. 이효석이 앞으로 나섰죠. 이효석이 선도, 안현수, 그리고 김연곤. 모네트가 바깥쪽에서 기회를 노려봅니다. 자, 스피드 빨라집니다. 그렇죠. 모네트가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고. 자, 3바퀴 남았는데요. 이효석이 선도, 안현수 2위, 김연곤 3위. 남자 1000m 결승. 지금 안현수 선수 스피드를 붙이기 위해서 지금 뒤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효석도 스피드를 내고. 안현수가 이효석. 지금 두 선수 계속 이효석이 넘어졌고요. 안현수와 두 선수의 들이침이 있었습니다. 김연곤이 앞으로 나섰는데.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김연곤이 1위로 들어오고 캐나다의 모네트가 들어옵니다만 안현수와 이효석. 네, 지금 안현수 선수가 이효석 선수. 선도에 있는 이효석 선수를 추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네. 행운의 금메달 김연곤 선수에게 갔습니다. 일단 금메달은 우리 김연곤 선수가 따냈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도 지금 내심 걱정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제 금메달을 김연곤 선수가 가져왔으니까 그렇죠. 두 선수 위험할 뻔했고요. 두 선의 위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효석과 안현수. 자, 선수들끼리 자꾸 이런 상황이 생기면 선수에 대한 그런 감정 싸움으로 지금 가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일단 뒤쪽에서 김연곤이 초반 장면입니다. 선두로 나섰고. 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의 상황인데요. 자, 슈어를 하면서 한 번 걸렸었고요. 오른쪽이 지금 안현수고 바깥쪽이 이효석이었는데 아... 이효석이 넘어졌고. 이효석 선수 약간 중심을 잃으면서 네. 부딪힘이 있었는데요. 안현수도 역시 중심을 잃었고 그러면서 김연곤 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이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날지 참 궁금하긴 한데요. 지금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실격은 확실합니다. 지금 봐서는 글쎄요. 애매하긴 했습니다만. 네,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효석 선수가 선두에 있었기 때문에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심판 안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효석 선수가 실격인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격 사유가 아무래도 크로스 트레잉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안현수 선수가 3위, 이효석 선수가 실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